자, 여기 갈 거예요. 여기 가서 파밍, 기본 파밍만 하고 복음먹으러 갈 겁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아, 아깝니다. 에이, 살인사건. 37번이 33번을 죽이는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. 여기서 기다리다가 창문으로 오면 죽여버려야겠다. 온다. 하나, 둘. 오, 삼촌 낀네. 하나, 둘. 아, 이 똑똑한 자식. 장전해, 너 장전해야 되잖아. 그렇지. 야, 너 똑똑하잖아. 야, 너 총 뭐 들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. 이거 다 쏘면 어떡하냐? 응? 와, 이거를 장전을 하네. 에딴 먹을 거니까 서브총 안 구할게요. 가자. 떴다, 떴다, 비행기. 와, 전락발락. 역시 비행기인가. 와, 최고속도로 가도 안 돼. 와, 없어. 고급이 없어. 맞아, 이게? 심심한데 얘네나 잡아야겠다. 와, 진짜 무서웠겠다. 그리고 저기 있는 뻐기. 죽었네. 넌 이미 죽어있다. 미안. 나 총알 없어. 와, 저 차가. 유턴, 유턴. 저 자동차를 누가 저렇게 해놨냐. 와, 나보다 아까 우리 올 데 없었지 알았어? 좋아. 뻐토나가 아니야. 굿. 와, 저기 있네. 윤크. 여러분 기도하시죠. 제가 또 나 여기 있는 줄 몰라. 내가 여기 있는 거 안에는 얘밖에 없거든? 터지기 전에 바퀴 두 개 있는 거라도 타고 가야 되나? 이 차를 저기까지만 끄고 가면은 얘 차가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안돼 무빙! 아! 듣기 싫어! 무빙! 무빙! 일자로 가면 안돼! 굿! 완벽! 바퀴! 바퀴! 바퀴 살려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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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서클이 이게 뭐야 치킨 먹기 너무 어려운 서클이다 올라간다 와 무빙 이상하다 기분 탓인가요? 그치 아래로 잡힐 것 같지 그래서 일단 오토바이는 생겼어 와 이럴 줄 알았어 아까 쟤러 갔는데 아무도 안썼단 말이지 그럼 아무도 그쪽으로 가기 전에 꿈 꾸장 났어. 저 보급에 쫓기지 않을까? 내건 가야 돼 어차피 쫓기 없으면 죽어 제일 무서운 데다 하나 까놓고 발소리 가리고 SR 조심 애금 히익 p 으 으 으 으 으 으 으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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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챙기자. 안 까고 갈 수가 없다. 숨 쉬어 숨 쉬어. 별론의 자리야. 온다. 이거 왜 오른데 어떻게 죽이지? 진짜. 뭐하냐. 아 미안. 미안.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. 가야 되네. 난리 난리. 가야 되는데. 아 근데 어차피 이거 못 가는 자기장이야. 어차피 여기서 죽었어. 아 여기서 마지막에 내 샤빠리. 아 이겼네. 아 마지막 한 명이 벌레였어. 왜 저러고 있는 거야. 아 이거 찍히는데. 이걸 한 명은 못 잡았네. 많은 걸 나는 바라지 않아. 이거 봐야 돼. 제대로 쏴 쏴. 진짜. 그대만의 리그. 어 차네. 라이딩 쏴야지. 와. 진짜. 개 멋있다. 아 얘 시점에서 얼마나 싫었을까. 오. 잘 쏘는 해왔네. 사전했으면 좋겠다. 술당. 다시 성공하고. 내가 아까 내려와 버렸죠. 아. 이제 여기서 얘 운명이 끊지났죠. 아이 숨차. 아이 숨차. 아이고. 피가. 숨 쉬어야 되는데. 숨 쉬어야 되는데. 왜? 왜? 춤추는 건 안 보이지? 왜? 춤추는 건 안 보이지? 나 리플레이를 안 보이나봐. 아 그래? 자기장 안으로 오다니. 아깝다. 우와. 진짜 아깝다. 아쉽다. 이거 잡아 쓰면 치킨인데. 이 호들에게 SPEAKERBOK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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wrapping past